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유니온입니다. 제가 오늘 종목을 선정하면서 지금 다른 종목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견제법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만약에 반응을 안 보이고 그래 너희는 짖어라 우리는 갈 길 간다고 했으면 제가 이 종목을 선정을 안 했을 텐데 중국이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어요. 발끈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내정 간섭이다 그러면서 대응 법안을 마련을 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을 사실상 선포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에서도 지금 주식 중에 보면 히토류 관련주라든지 광물을 채광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물론 저가주긴 하지만 미국에서도 2불짜리, 20불짜리, 30불짜리들이 바닥에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미국은 다각도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해외 호주나 이런 쪽에서 생산하는 히토류 관련주들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 쪽의 흐름을 보니까 유니온이 제일 탄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온을 말씀드렸고요. 유니온은 또 국내 유일의 백시멘트 생산을 하고 있고 특수시멘트 개발하면서 요즘 대규모 주택 공급을 또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는 항상 매수가는 현재가로 하니까요. 8,470원 말씀을 드리고 차트 모양상으로 보면 지금 이 박스권 상단 만 원대 근처에 가면 단기적으로 매물대들이 결집해 있어요. 이런 자리들을 하나, 둘, 셋 보면 이런 데서 매물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는 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 나이는 8,000원이 이탈을 하면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